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 고향이 자꾸름을 뭐는 말은 무슨 그릇갈라고 하셔. 나한테 맑사만으로 계속선을 Continuing 날씨가 자꾸름을 뭐지 이런 작은 거야. 안녕하세요. 처음에는 벗그러워가 났어. 지금밖에 하루를 안내었어. 근데 아주 그런데요? 네 지금 비교로는 무슨 하죠? 그 저건 나 그런 데였어 그 초콜련대 앞으로 인체동거렸어? 나 근데 언제나여 아이 아 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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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D aku ó 불가하아 어 으 의 CAD 의 이라고 지금 너희들이랑 이래 이거 사람은 이렇게 이것은 봤을 때 시도 짜증나는 부끄러져 dispub 부끄러져져 이렇게 부끄러져져 부끄려져져 그리고 우리가 스파이아피도 어디서 저는 이탈리아노에 좋지 않나? 저는 귀중해 몸에 힘을 줘 한국아오는 한국어 생각보다도 많이 아까만 근데.. 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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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. 제가.. 말.. 잘.. 잘.. 여러분이.. 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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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. 정말.. creo 나는 한국에서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나는 영어로 유대한 유인 headache 자, 중, 해운, 유대한 그래도 난 나의 관계가 그것을 아주 좋아하실까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